네 안녕하십니까 위한솔입니다. 네 이번에는 완전히 기분을 바꿔서 여러분들께 다른 스타일의 슈즈 선보여드리겠습니다. 무다의 정장화 슈즈들 제가 들고 왔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 진짜 많죠. 총 7종의 슈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니까요. 하나하나 저랑 보시면서 오 이거 괜찮겠다 하시는 것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정장화를 오늘 굳이 들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이제 3월달이 되고 봄이 되기 시작했더니 물론 꽃도 피고 좋지만 많은 분들께서 시험보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직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 중에 혹은 후배들 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형 저 언제 면접 봐요. 서울 가는데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막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이제 면접 보러 다니는구나. 마에 진짜 취업 상반기 하반기 공채 시즌이 됐구나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댁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분들 혹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저와 비슷한 또래 친구분들 보고 계신다면 아 그래 맞아 정장화 했는데 정장화는 또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혹은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그래 정장도 가짓수가 별로 없어서 진짜 머리 아픈데 정장화도 또 그만큼 없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개수를 좀 늘려가 보실 수 있는 기회 오늘 드리겠습니다. 본래 가격은 사실은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한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로 형성이 돼 있는 가격입니다. 뭐 사실 정장화 좋은 거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 그 가격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는 이 가격대가 예술이에요. 최대 57%가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원대 초반에, 3만원대 후반에 준비가 돼 있는 슈즈들입니다. 그런데 본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보시면서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장에 어울릴만한 슈즈들 꼭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신어보실 수 있는 라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다의 방송을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점이 참 신발을 잘 만든다. 그런데 또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패션을 공부하고 모델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슈즈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찾아봤더니 오늘 이 무다 신발을 제작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땡 혹은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 이렇게 OEM을 줘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신발들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그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슈즈들 왜 이렇게 저렴하지? 디자인이나 박음질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죽의 질감만 살짝 다르게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죽들은 진짜 리얼해 가죽. 해외에서 가죽은 진짜 좋은 가죽들이 많겠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은요. 정말 고급의 합성피역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가능했던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고요. 신발 공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땡이나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신발 공장에서 제작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퀄리티만큼은 믿고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타일이나 컬러만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하나 먼저 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먼저 들고 있는 이 슈즈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장화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만한 느낌의 슈즈입니다. 어 금강... 뭐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채팅으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를 그런 브랜드의 슈즈를 생산하는 곳과 동일한 곳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퀄리티에 대한 의심이 좀 떨어지시죠. 그러니까 본래 가격도 있지만 본래 가격이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 형성이 돼 있다. 어 그러면 슈즈의 퀄리티는 괜찮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브랜드를 드리면 사실 퀄리티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살짝이나마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슈즈들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데 본래 가격은 그렇게 높지만 오늘은 최대 57%가 떨어진 가격으로 드립니다. 라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느낌이죠. 어 근데 굽이 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3cm, 4cm의 굽이 적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분들은 이런 정장화를 신으실 때 여성분들은 이 글씨는 결국은 근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